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며칠이에요? 5일 10월 5일? 무슨 요일? 토요일 오늘 좀 별로 저녁에 기분이 안 좋네. 로또가 빵구마하잖아요. 아 우리 로또가 됐어야 로또 되면 뭐 하실 거예요? 저요? 꿈이 뭐예요? 로또 되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. 생각 안 해봤어요? 네. 저는 잘 안 사가지고 사질 않으니까 아예 기대도 없어요. 네. 아 그럼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민서 씨 로또 정도는 제가 그냥 평생 책임집니다.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평생 사드리면 뭐 한 번쯤은 되지 않을까? 얼마라도? 아 그래요? 평생인데 매주. 감사하죠. 알았어 매주 제가 로또 3개인 정도는 뭐. 오늘도 우리 민서 쌤 모시고 간단한 토크 방송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민서예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. 네. 아 이걸 조회수를 좀 늘릴 방법 없나? 그러게요. 아 뭐. 좀 알려주세요. 그러니까. 시청자 여러분. 그러니까. 비키니를 찍어. 비키니를 찍고 한번. 네. 안 돼요. 안 되나? 아니 나는 우리. 연계 모시다가. 아니 아니 우리 민서 씨 뭐 이 라인이 보니까 최고야. 네 젊은 사람들 모셔야죠. 진짜 내가 얼떨결에 그저께 방송 마지막에 조이기 할 때. 네. 이렇게 어깨를 안 왔잖아요. 나 놀랐어. 어깨가 요만해. 아하하하하하. 남들이 보면 웃어요. 아 진짜 나는 이렇게 앉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겨가지고. 어 이건 뭐지? 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. 회원분들이 한번 와볼까? 그냥 침으로 갑시다. 아 침으로. 그러니까. 저한테 이렇게 조이기 배우러 오시면. 우리 민서 쌤은 공식적으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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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 여자 날때 남자 팔을 뻗거든? 네. 근데 뻗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여지는데. 네. 깜짝 놀랐어. 하하하하. 기가 크다 말아가지고요. 하하하하. 아 그래. 갑자기 얘기가 삼총포로. 이렇게 이제 오프닝을 하고. 네. 우리 나이에 뭐 솔직히 이런 건 얘기해도. 다 주무실 수 있는. 막 듣다가 주무신 분도 있을 거야. 아 그럼요. 그죠? 반맞다 이상하니. 아 그럼 가죠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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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린 애들이 20대나마 상상하지? 아 뭐 하는 거야. 그렇지. 20대는 뭐 하는 거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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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디 현대 갔다 오셨다면서? 네. 현대요. 지방에 계신 분들은 현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. 얘기 한번 해주시죠. 아 청량리역 근처에 보면은 현대. 현대 무도장. 현대 무도장. 콜라텍. 네. 거기 있습니다. 몇 시에 들어갔어요? 그때 여기도 4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어요. 거기 가니까? 친구가 좀 늦게 와가지고. 사람 많았어요? 네 많더라고요 입장을 얼마 받아요? 3,000원 의류 맡기는데 4,000원 들어가는 일인당 이런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명 잡았어요? 3사람 오 많이 잡았네 3사람 다 춤은 댄스 처음 만나신 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냥 조금 치다가 그냥 맥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손주가 온다고 가셔야 된다고 다음 기회에 볼 수 있냐고 참 나 이런 세상산 얘기가 좋아 막 손주 이야기 그쵸? 세상산 얘기가 우리 사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맨날 텔레비트 틀면 정치 얘기 나오고 그냥 우리는 태양이 된 서민들이 손주 아 이거 참 와닿는다 손주 손주가 알아서 가야된다고 그러니까 가족 얘기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저는 거의 의상을 딱 라틴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자라서 했는데 춤을 잘하시긴 하셨어요 연세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조금 하다가 또 그냥 실증 나서 친구한테 너 한번 잡아 친구 잡으면 넘겼구나 친구 좀 잡아주세요 딱 넘기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와가지고 손 내밀어서 했는데 그분하고 잘하셨어요 손깨수도 좀 있고 손깨수도 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좀 비틀거려가지고 맥주 한잔 먹어서 약간 비틀거렸는데 그분이 자기한테 의지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힘을 딱 빼면은 본인 스스로 돌아도 흐트러짐이 없다고 딱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힘을 딱 빼봤더니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비틀거리지 않고 그 남자분이 완전 고수네 그러게요 키도 작은데 의외로 잘하시더라고요 춤 잘하는구나 그 사람 많은데 부딪히진 않고 맥주 한잔 먹고 와서는 사람이 싹 빠졌었어요 빠진 상태여서 그래서 마지막 그분하고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나름 어떤 여자가 칭자춘 남자를 잡았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에요? 그거를 우리 남성 우리 내 방송은 다 남자인데 그나마 100명도 안 보지만 그나마 90%가 남자인데 어떤 느낌이에요? 뭐 저는 이제 다른 거 없고 운동을 하러 가는 거라 춤 잘하는 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 춤 잘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질퍽거리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거리 딱 두고 운동만 잘하시는 분 춤만 잘 추시는 분 매너있게 하시고 네 그런 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은 어때요? 남자들하고 뭐랄까 그런 남자하고 춤출 때 뭐 포근하다 편안하다 뭐 이 남자랑 한번 하하하하 저는 아직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런건 없고 그런건 없고 제가 그전에 여기 있을 때 저기 지하에 있을 때 원장님하고 할 때 그때 그 어떤 조교 언니가 원장님하고 이렇게 댄스를 하면 이렇게 뭐 구름 위를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한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런 조교가 있었어요? 근데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어 진짜 이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거를 딱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원장님하고 할 때 아 나랑 할 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짜굴치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을 때 아 그래? 아 누가 짜굴치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됐었는데 어 제가 이렇게 딱 하는데 어 되게 그런 약간 아 그래서 그분 그분이 그렇게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었구나 요거를 제가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그걸 보통 그거를 우리 한문으로 네 착한거 알잖아 네 무화지경 하하하하 난 너무 아닌게 많아가지고 아 나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기분은 아니고 무화지경 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유식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건 아니고 그런 기분 아 나 지금 놀라겠다 저한테 이거 말 안할려다가 하하하하 처음 이렇게 어 되게 이렇게 그날따라 이렇게 취미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배운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대부분 남자분들인데 여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 조교한테 그분은 무도장 놀러 갔는데 정말 잘한대 남자가 근데 지르박에서는 못 느끼는데 불술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춤이 끝났잖아 네 근데 우리 나이는 대부분 이제 끝나잖아 여자분들이 네 그저 끝나잖아 이제 뭐 다 아기가 못 나니까 네 근데 화장실 갔더니 젖었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랑 춥단 얘기 아니구요 들으니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 여 선생님들이 이제 아침 되면 이제 모이잖아 아 어제 있었더니 뭐 손님하고 밥 먹었냐 얘 뭐 묻었었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런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 출출 때 아니 근데 너무 끈적거리는 안좋아요 끈적거리는 안좋아요 또 그걸 원하시는 여성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뭐 그렇지 저희는 저나 친구들은 거의 뭐 그냥 운동 외에는 그냥 뭐 그리고 이왕이면 잘하는 분하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 정도지 다른 생각은 아직 못 느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천대 갔을 때 세 명 만났잖아 네 뭐 밥 사준 사람은 없어 저녁 사준 사람 없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밥도 못 먹었네 그랬더니 나한테 전화해 SOS 선생님 저녁 사주세요 그래갖고 친구랑 이제 나가서 밥 먹고 가자 그랬더니 또 자기는 또 얼른 가야되는 아 친구가 네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네 그럼 나는 연락해 집도 간다 하지 말아 하하하하 조심해야 돼 내 미세 쓰지 말아 어느날 스토크 할지 몰라 하하하하 네 근처만 하시잖아요 아 그렇지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처만 하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친구가 동갑인가 네 아 뭐 남자들은 맨날 물어봐 네 중학생도 미팅 나가면 네 안 물어봐 얘 이쁘냐 하하하하 삼시대지? 물어봐 얘 신부 이쁘냐 하하하하 그 외에는 그냥 이왕이면 춤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뭐 손 기술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저는 이제 그때 여기 학원에서 잠깐 해서 그러는데 약간 고난이도를 봤는데 좀 이렇게 쉬운 거는 또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춤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장님 말씀 또 한 말씀 곁들였어요 하하하하 그 원래 쓰면 못하잖아 맥주 우리 둘이 맥주 먹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지금 없었어요 근데 그저께는 맥주 먹었을 때 약간 질주가 딱 나 하하하하 뭔가 이거 뭐지 질주를 할까 우리도 맥주 아니야 까까 그래야 내가 뭔가에 작업이래 하하하하 진짜 무슨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술을 캔맥주 먹었어? 많이 먹었어? 생맥주? 병맥주 병맥주? 한 병 다 먹었어? 저는 한 잔 한 잔 많이 먹었어 거기 따라가지고 두 병은 시켰는데 그 분도 이제 애기 보러 가 계셔야 된다고 남겼어요 아 근데 한 잔 먹었는데 술 그래도 한 잔은 하나봐 난 전혀 못 타는 줄 알았어 그럼 다음에 우리 방송 갈 때 캐럿나 따서 먹으면서 할게 그래야 더 솔직한 얘기가 나갈게 저는 맛이나 안 맛이나 똑같아요 아 그래? 네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지방에서 혹시 오시면 우리 민서 쌤 친구 그러니까 이쁘냐고 물어봤자 응급했죠 같이 좀 소개해 주셨을 때 노는 걸로 하하하하 우리 민서 씨 친구 춤 잘 추네요 잘 추나 보다 춤 잘 췄요 그 친구? 네 잘해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번호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그런 자리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할 수 있으니까 청년이 현대에서 만나든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냥 보내 참 면허가 없는 거야 이런 현지에서 만났을 때는 몰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딱 내가 이렇게 주선하잖아 북킹을 그럼 이제 갈 때보다도 미리 통장을 쏘는 거야 민서 쌤 교통비도 하라고 어? 친구들 둘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해야 돼 난 진짜 하고 보니까 쑥스러웠다 하지말라 하지마세요 여기까지만 해 나이 뭐 안주시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거 봐라 알지 개형도 말하면 그럼 또 어떤 분은 또 미장원 둘러오라고 또 미장원 차비만 보라는 게 아니고 품이에요 그렇지 품이에요 미장원 또 만나러 오는데 현대에서 만나는데 네 머리하고 오시라고 하하하하하 그럼 지에서 고데기하고 나가 하하하하하하하 무슨 미장이야 고데기하고 나가면 되지 하하하하하 가면 또 조금 색다르긴 하죠 그렇지 내가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여자 우리 남성분들은 응 여자들은 뭐 이렇게 화장하는 게 누구한테 잘 보인다기보다는 응 자기 자신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의상도 사입고 헤어스타일도 같고 응 그런 거죠 나도 오늘 좋은 얘기 좀 들었어 어저께 그저께인가 저기 청동무도장 가가지고 네 우리 헤스터님하고 놀았어 네 15년 전 학생이야 둘이 막 한 10분 아니 5분 놀으려나 5분? 각자 놀는데 내가 5분 동안만 자고 오라고 그랬어 나랑 몸풀고 가라고 응 근데 15년 학생이 가면서 쭉쭉쭉 인사하고 가 네 네 15년 학생이 그때 이제 우리 해 모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우 선생님이 옛날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네 양복 입고 갔거든 그날 저번에 멋있었어 어 진짜요? 어 그날? 네 그날이었잖아 아 그날인가? 어 목요일날 하여튼 뭐 목요일인가 보다 아 그렇네 그런 얘기인가 선생님이 옛날보다 더 멋있어졌다고 그래서 아 이쁜지 아 이쁜지 아 이쁜 얘기 했다고 내가 네 내 기분이 양복 입으신 거 40중 40후반 이거 뭐 하나 꺼내 하하하하 우리 이거래 이거 해 선생님이 진짜 못 꺼내 보는 닭도가 다르니까 저거 맛있는 거 꺼내 맛있는 거 그거 맛있는 거 그거 그거 우리 우리 하고서 제일 비슷한 거 하하하하 다른 한 번 가면 한 번 막 오천짜리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오천짜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이거 꺼내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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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먹어 우리 에스테링도 빨리 해 먹어 빨리 나 따줄게 이거 마셔 야 이거 비싼 거 쌌다 야 아니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먹어 하나 먹어 에스테링도 빨리 먹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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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박카스죠 박카스 여기 드림들이 아니야 뭐 방송 하나만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마셔 땡큐 아 진짜 그런 얘기를 우리 해 선생한테 했다는 거야 나도 거의 10년만에 봤나 오 그래요? 뭐 볼일이 없어 근데 나는 그랬지 해 선생한테 10년에 봤더니 흰머리가 보이더라 그랬더니 나랑 그 사람하고 전반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선생님을 굉장히 정겨받았는데 하하하하 괜히 또 미안하더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여튼 뭐 양복 입으시니까 달라 보였어요 아 그래요? 아 뱃살만 빼면은 정말 인격이시잖아요 아 그래요?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테링하고 같이 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테링하고 같이 걸을 때 항상 같이 걸어 대부분 내가 항상 1m 전방에 후방에 걸어 그래서 한마디 했어 남들 보면 내가 수행원 같다고 여기는 하하하하 여성 CEO 나는 맨날 하루에 1m 에요? 하하하하 그래서 그렇게 걸어 왜 근처로 허용치지 않아요? 하하하하 아니 1m 하면 그 정도 떨어서 걸어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가 꼭 수행원 같아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한번 안됬써 내가 수행원 같다고 하하하하 이렇게 하면 한번 오셔야irdi 대체 안 세지나 보내는 에스터, 민서, 대체 어디 라라님 대체 뭐 이렇게 씹어놓은 거냐 하면 가보자 이게 오라는 밑밥이야 사실 크게 보면 밑밥이야 우리 건명합시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나는 뭐 그런 얘기 나도 어제 그날 목요일에 나도 세 명 잡았어 동양에서 참동에서 처음에 여자 갔더니 한 진짜 10분 이름도 아는 사람이야 아 여기 웬일해 바쁘신데 속으로 안 바빠요? 3시 만에 들어갔는데 이제 우리 에스터님 한 5분 놀고 나는 이제 각자 놀는데 아 여기 웬일해 말이야 그게 인사야 안 바빠요? 딱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와 여자랑 막 놀고 있는데 오더니 나한테 이러고 나가 얼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이러고 나가는데 아 그런 분이 있었고 그럼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 그런가 봐 뭐 그리고 뭐 엄청 유명하세요 말씀하시면 거의 다 알아요 아 그래요? 네 부도장에서 그저께 갔을 때는 얘기 안 하죠? 청년이 세 명 건물은 모르냐? 그때는 이제 아니요 거기서도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 진짜? 네 오 야 그럼 한 번 더 한국 5년 동안 5년 후에는 배치 달아야 되겠다 국회 가서 아 오늘 부동산 갔을 때도 그 수요 거기에서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연세가 약간 지긋하신 분이 아시더라고요 아 난 알아요? 네 미아역까지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? 네 안세진 사백댄스? 네 아 근데 왜 줄 수가 없어? 한 번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그냥 서로 손놨어 거기서 내가 못 맞히니까 짜증나나 봐 그래서 손 놓고 두 번째 여자가 또 해주더라고 아 거기도 뭔가 불편해 거기도 뭔가 그래서 또 손 놓고 세 번째 여자는 이제 맞혀 근데 우리 거기 다섯 시에 약속이 돼 있었거든 부킹언니가 댄스 약속이 그 시간이 딱 끝나가 그래서 그 여자하고 내가 음료수 쏠려고 그랬어 바로 전부 딸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아 그런 경우엔 아까워 어쨌든은 꼭 집에 갈 때 좋은 여자가 원래 옛날에 보면 부동산 놀러가면 꼭 집에 갈 때 좋은 여자가 원래 샤악 그런 얘기 있어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딱 세 번째 어 그러니까 그분이 딱 잘 됐는데 시간이 와야 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이 거기 동네 아니 천둥 부킹언니가 저 5시부터 이제 놀았는데 저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딱 첫날 잡았을 때 뭉개구름을 아는 거 같다고 했잖아 그때 우리 나 출처 좀 껴안잖아 난 그런 식으로 맨날 놀아 근데 뭉개구름은 알지? 뭉개구름은 솜사탕도 아니고 솜이불도 아니야 뭉개구름은 그... 뭉개구름의 느낌이 어때? 우리가 들었을 때? 뭉개구름의 느낌이? 이렇게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느낌이 이미지가 대부분 솜사탕이라고 솜사탕 뭐 솜꺼 얼굴이잖아 솜이불 솜이불 그것도 아니야 딱 느낌이 딱 이렇게 홀딩해서 춤을 추는데 뭉개구름은 이 안에 있는 거 같아 오 그래요? 발바닥은 스텝을 발로 추잖아 춤을 네 발은 구름 위를 걷는 거 같아 내가 그 여자로 인해서 그날 두 명 세 명 잡았잖아 완전 누르 업무 잘하시나 보네 세 명을 완전히 내가 더 못하겠어 근데 네 명 째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날랐어 네 옆에서 에스터님 옆에서 구경하셔 근데 한 분 선생님 누구랑 얘기는 안 할게요 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딱 첫 곡 끝나고 춤이 있는데 무대로 들어오더니 물어보는 거야 여자한테 네 구경하다 말고 답답했나봐 음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축구 경제하는데 와가지고 축구심 할 때 물어보니 똑같아 지금 뭐해 그래 관객이 막 들어온 거야 운동장으로 관객이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느낌이 어때요 음 그러면 또 과자수인데 체면인데 뭐 그래도 좋다고 그러겠지 막 편하네 그러더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이 한 20분 쳤어 20분 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들은 프로들은 아는 거야 아 저 여자 느낌이 어떨까 어 안세지나 추년도 내가 요란하거든 사실 난 현장 가면 진짜 춤인지 굿인지 술을 소주를 두개 얹고 먹고 추는 거 같아 네 근데 그건 나쁘게 표현하는 거고 이쁘게 표현하면 아까처럼 무화지경해 내가 빠져 자아도치 어이구 사자성어가 두 번 나왔다 하하하하 무화지경 자아도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이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국 공부 좀 하겠는데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거 너무 많이 끌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어이씨 뭐 우리 이제 너무 개설이 너무 많고 하하하하 그래 요번에는 별로 소득이 없었네 네 그랬구나 그래도 뭐 일단은 좋아요 구독은 해달라고 했어요 음 그래요 음 음 우리 민서씨가 오늘 부동산 갔다 왔잖아 네 왜 갔다 왔는지 궁금하신 분은 나한테 깨끗하죠 하하하하 우리 결과 다 한다 네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네 왜 그만 하실라 그러냐 아니 저기 여기서 오래 하셔가지고 지금 6년째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이동해 보려고 옮겨 보려고 그랬더니 어디로 멀리 가시냐 아니요 뭐 가셔봤자 요구처죠 뭐 이렇게 이제 뭐 빼면 또 이렇게 한 건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 아마 또 나가면 또 어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전국에서 한 열평 정도 공간 확보 가시는 저 되시는 분들은 분접 저거 쓰였잖아 전국 분원하실 분 네 그래서 열평 이상만 되면 내가 분점을 내 드리려고 어 열평만 있어 우리 사갯데스는 열평도 커 네 그럼 뭐 왔다 갔다 뭐 신문지 한 잔 깔고 가는 거니까 음 그래서 열평 정도 미만 확보 되신 분들을 이제 전화번에 여기 있거든요 화면에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안세진 그 본원 네 간판을 거는 거야 전주지점 부산지점 목포지점 조건은 어떤지 조건 뭐 거의 뭐 그냥 편안하게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조건은 뭐 아직은 없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맞춤식으로 맞춤식으로 그래서 전국에 안세진이 오늘도 어디 지방원에서 왔다 갔어 거기 뭐 그분 프라이밍시가 비밀로 하고 어 그분 아주 알아준대 어 그 동네 네 분점 하신다고 어 어 어 사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요 그죠 어 옛날부터 많이 왔잖아 뭐 제주도에서 오시고 그래서 어 저 안세진이 열평 정도 공간 확보되어 분장 내시면은 어 우리 여선생 조교고드 여선생이 많아요 파견 보낼 수도 있어 오픈발로 뭐 한달 네 숙시 이제 호텔을 잡아주면 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무 과음은 부담스럽습니다 하하하하 과음 부담아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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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오픈하면은 우리 가가지고 또 뭐 우리 여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했던 봉사하고 그런거 재미있을 것 같아 그죠? 네 전국에 열평만 되면 돼 네 분점 연락 주시구요 우리 솔직히 춤생선생 한 80살까지 해 먹을 수 있어 그죠? 나 같은 경우는 뭐 여선생님 우리 조교선생님만 젊으면 뭐 80살까지 요거로만 하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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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야 조교선생님이 없어서 오픈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 뭐 진짜 다 가용하면 언제든지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우리 예쁜 여자 목소리로 어 인사하시죠 응 인사하시죠 응 네 안세진 사격댄스 학원에 많이 놀러오시구요 많이 애청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오늘 손가락 깨야 되니까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하하하하 에이 하하하하 하하하하